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제 고향도 잊어버렸지 마소 내 고향이 어디야? 마소 마소 네 내 이름이 뭐여? 시이자 개박사 개박사 하하하하 시디를 춘다고 하니까 아까 보니까 막 그냥 돛대기장 와서 막 달래는 거 하는 거 같으니까 방법은 여기 10명만 나오세요 10명 하나 사려 스톱 또 10명만 쭉 쑤세요 10명에서 10개씩 가져가면 금방 나눠주잖아 사려 10명만 언니면 거기가 서있어 그래 그래서 너무 많아 10명에서 10개 가져가서 하나씩 나눠주는 거에 다 갖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여긴 남네 또 에휴 돈 주고 만들어가지고 뭔질이 했냐 이 걔네가 고향이 마소기 돼서 이거를 혼자 갖는 게 아니고요 뒤에 분들은 나한테 시...